바르셀로나 바로보기 바바티비 팔로알토 워켓 날씨가 너무 좋아서 팔로알토 마켓에 왔어요 먹을거리, 볼거리, 살거리가 많은 마켓입니다 매달 첫 주말에만 열려요 이번에 입장료가 4유로로 올랐어요 원리는 3유로였는데 바바샵도 있어요 인티지 명품샵도 있고요 다양한 샵들이 다 나왔네요 날이 좋아서 다들 밖에서 앉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좀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먹자 섹시한 오빠가 세비차를 만들어줬어요 귀여운 오빠들이 하는 아사돈 아르헨티나 스타일의 스테이크예요 귀여워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맥주 Transege 빠질 수 없는 맥주까지 한 상 차려놓고 먹습니다 음~~ 맛있어 모자라서 나초에 muchaعbrick까지 시켰어요 여러분도 여행 올 때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와보세요 정말 재밌는 곳이랍니다 그럼 다음 클듶에서 또 만나요 아뇨 아뇨 아뇨